1.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일어나서 임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임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임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임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임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임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로 죽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사오니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회복된 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전당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와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인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십구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거룩거루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로 깜одно하자 하늘 아버지 말아 주옵소서 영원토로 잇도다 하나님 내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자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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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소치이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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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시편 130편을 교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러지졌나이다 주여 내 죄를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죄를 이루어지며 여호와여 죽게 해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암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관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안자자 찬송과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과 351장 찬송과 351장 찬송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상 예수 길을 들고서 접천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막이 모두 쫓겨 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거리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얼마 하나 예수 이래여 여왕성하리라 말위권세가 암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시미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깨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주님 우리 임금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탄과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 우리의 싸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싸움이 예배 싸움입니다 예배 싸움입니다 근본적으로 예배 싸움이 되어지고 또 예배 싸움에서 이겨야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싸움에서 실패하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전쟁에서 실패했다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딱 꼽으라면 저는 예배와 성경읽기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예배와 성경읽기가 안된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줘봐서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줘봐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되게 하여줘봐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줘봐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줘봐서 다음 주에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은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우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은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우와 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한없는 사랑하심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불신앙하여 불순종한 우리를 그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죄인 줄 모르고 세상에 물들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경책하시고 건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한없는 권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하시고 어려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은의 삶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우리의 본양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주심과 오늘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매일 치유예배와 성경읽기 생방송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깨우시는 윤성주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땅 끝 캄보디아의 목해자를 양상하기 위한 신학교 후원 이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성교를 위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윤성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말씀 듣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고 매순간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허감마귀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손도들아 앞길에 사예를 두려옵소서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얹어 바로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대 확실한 정보를 보여주어라 넌 연히 지연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너희를 얹어 바로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가 이전에 내 손에 된 몸을 벗지 말아라 나의 흉게 못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망에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얹어 바로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아멘 이주회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경아 모사 셋째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건강에 잘 출생했습니다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박기업 장노님 변진우 군사님 신방감상금 이영주 집사 신방감상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훈련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속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일주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또 감사의 흥금으로 여러가지 또 구별된 흥금으로 주님 앞에 드는 손길 손길들이 쌓으니 주여 이들의 믿음이 하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여가 잘 태어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번째 광고가 나갑니다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서클 후원 이사를 모집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부터 월 10만원 이상 후원하시면 우리 캄보디아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후 이사가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사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한번 이사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또 돈 들어갈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별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 규모 있게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계 신청 선교 신청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복잡해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이번 한 주간 더 고민해보고 또 소쿤하고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로 나오기 위해서는 캄보디아에서 PCR 검사를 받고 나와야 되는데 캄퐁톰에서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24시간 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최소한 목요일 아침에 푸논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일정이 반토막 날 수가 있겠다 또 소화를 해도 좀 여유있게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일정은 다 지금 준비되어 있지만 그래서 뭐 모조사 세미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아예 가지 않든지 조금 더 고민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PCR 검사를 하잖아요 저는 캄보디아에서는 큰 도시거든요 캄보디아에서는요 당연히 저는 PCR 검사하는 곳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비혁 장노님이 질문을 하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난차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그렇고요 자 오예배 후에 신방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두 오시 집안을 신방 안에 오현민성도 오인삼십사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신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방이 계속됩니다 나홀로 치유예배와 성균일기 생방송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주부에는 없지만 요즘 우리 교회 수요예배가 너무 적은 숫자가 모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 명도 안 모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타이타닉호 알죠 분명히 밑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조그만한 작은 텀새가 결국에는 그 거대한 배를 침묵시켰다는 것 우리가 천천히 게을러지고 천천히 나태해지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나태해지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게 되고 거기에 순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저는 저의 삶을 조금 여유있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좀 빡빡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빡빡하게 하면 할수록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나홀로 예배 인도 안 한다고 해서 성경 읽기 인도 안 한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 내가 매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매일 때 내 자신이라도 바로 설 수 있다 또 함께 매이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생활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대였던 수요예배 숫자가 너무 적어도 너무 적다 요즘 수요예배 숫자가 진짜 너무 적어요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립자들 부터 정신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립자들 부터 수요예배를 사수하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데 우리 안양에 계시는 분들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양보다는 다른 시에 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계시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지금 예배가 지금 위태로울 정도로 수요예배가 위태로울 정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은평구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수요예배까지 오겠어요 그거는 사실 물입니다 무리지만 그러나 인근에 차로 2, 30분 30, 40분 되는 거리에 있다면 차가 안 밀린다면 다 오셔야 됩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무너지면 안 된다니까요 서서히 가라앉는다니까요 정신차려야 됩니다 정신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립자들 부터 정신차려시기 바라고 또 수요예배 여러분이 명심해서 꼭 참석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수요예배 오시면 딱 볼 겁니다 내가 누가 오는지 딱 볼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예배 안 오면 제가 안 오면 내가 그 다음날 바로 전화 겁니다 내가 바로 전화 왜 안 오냐고 그렇게 제가 할 테니까 큰일 났습니다 수요예배 숫자가 너무 적고 오늘 지금 생방송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게을러서 몸이 이상 없는데 게을러서 못 오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 개 말합니다 오늘 지금 생방송 우리 교인들 중에서 게을러서 잠 늦게 일어나서 일어나서 뭐 이런 거 핑이 대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지금 뭐 코로나 확진받으신 분들 있어요 제가 이름을 안 밝히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확진되어서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방송이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은 뭐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라고 생방송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에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까 싶어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지 아 몸도 안 아프고 뭐 건강도 한데 집에서 예배드린다 이거는 옳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옳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건강하면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안 걸렸다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수요예배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된다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럼 누가 생방송 예배드린다고요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 그죠 다리가 하나 부러졌거나 그죠 그래야 피처모다 사성으로 생방송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여러분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권유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몸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니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귀한 믿음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몸에 이상이 없을 때는 힘써 뭐해야 된다고요 예배드리기를 애써야 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서서히 무너지면 끝이라니까요 요즘 얼마나 신앙 지키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숙이 1장입니다 민숙이 1장 3절입니다 한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동합니다 이스라엘 중 22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누구를 개수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뭐하라? 개수하라 우린 요즘 민숙이를 읽고 있죠 민숙이를 읽고 있는데 민숙이를 읽고 있다는 말은 이미 창세기를 읽었다 안 읽었다? 읽었다 했죠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냐 천지창조 그리고 창세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어디로 내려갔다? 애곱으로 내려갔다 이게 창세기의 시작과 끝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했다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출애굽한 것을 끝난 게 아니고 이들이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신해상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신해상까지 내용이 기록된 곳이 바로 출애굽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제사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뭐가 나오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곳이 레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민수기는 또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이 지금 성경의 흐름을 잘 알아듭니다 민수기까지는 민수기 이곳까지는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해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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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가 신해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신해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평지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민수기다 다시 말해서 모아평지 이르기까지의 광야생활을 기록한 곳이 민수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요 인류의 시작을 알려줘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 주느냐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되어 주느냐 어떻게 하늘과 땅이 창조되어 주었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사람의 기원이 무엇이냐 모든 기원에 대한 시작을 알려주는 곳이 창세기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에 은혜를 보여주는 곳이 출애굽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은혜를 베푸시죠 또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레위기다 그리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생활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곳이 민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생활을 할 때 막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생활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질서를 따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질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뭐라고요 성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박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는 성박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성박 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광야생활을 질서 있게 해라 그게 바로 민수기에서 또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성경읽는 교회고 또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성경읽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뭐 세상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읽은 책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뭐 세상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이야기하면서 조문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읽은 내용의 순서를 따라 설교를 풀어서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교회는 너무 성경만 강조하고 성경 읽기만 강조하고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기 때문에 좀 딱딱하다 조금 냉랭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교회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고 더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당연한 겁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도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있게 가난을 향하여 나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광야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낙은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느냐 교회 중심으로 어떤 교회냐 성경을 풀어 설교하는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광야생활이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둘째 해 또 뭐라 나오죠 둘째 달 첫째 날 첫째 날 첫째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2년 2월 1일 하면 되는데 괜히 이렇게 어렵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죠 둘째 해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지 둘째 해 애국에서 나온지 둘째 해 2년 2월 1일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2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자 신해산에 도착했어요 2개월 만에 이 신해산에서 뭐 했어요 두 가지를 받았죠 하나는 십계명을 받았고 또 하나는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광약길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가난 정복하고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십계명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요 여러분도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되느냐면요 신해산 아래에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도 십계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성막의 설계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신해산 밑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 성도가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락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예배하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 읽고 예배하고 성막에서 십계명 성경 읽고 신해산 아래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여기서 성막 설계도를 받았잖아요 받고 10개월 만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고반지 1년 만에 출애고 후 1년 만에 거의 앞에 신해산 두 달 받은 지 10개월 만에 성막을 건립해요 성막을 건립한 후 레위기를 딱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어디에서 대화를 시작하죠? 회막에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기간 동안 하나님은 레위기에 말씀을 줍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레위기에 말씀을 줘요 이러니까 총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오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에요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해산에서 1년을 머물게 했을까 물론 십계명과 성막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난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1년을 보내게 만들어요 1년을 보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난에 들어가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1년을 보내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신해산에서 보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양식을 가질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질을 가지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십계명이 왜 중요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막이 왜 중요하냐 왜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며 왜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서둘지 않습니다 누가 서둡니까? 우리가 서두를 해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출세하고 싶고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돈 벌기 전에 출세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양식부터 갖추어야 돼 이것부터 갖추어야 성공한 후에 실패하지 않는 거야 이것부터 갖추어야 네가 돈 벌고 난 뒤에 교만하지 않는 거야 이것부터 갖추어야 네가 출세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양식을 갖추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특별히 남자의 수를 개수하라 남자의 수를 개수하라 이거는 고대에서는 주로 여자와 20세 미만의 아이는 인구조사에서 재배시켰어요 고대사에서는 여자와 20세 미만 아이는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주로 이 당시는요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각 가정이 져야 될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세금 부과 군대 편성 사회적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자와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는 여자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했다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옳지 않습니다 취급 안 했다면 그 사회가 잘못된 거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가정의 대표에게만 세금 부과하고 군대 편성하고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남자의 수를 조사하게 만들었다 제가 나홀로 예배 드릴 때도 말했죠 출애고바이오 민수기까지 민수기 끝장까지 총 인구조사를 몇 번 했다고요?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첫 번째가 언제죠? 나홀로 예배 들으신 분들은 대답이 금방 나와야 되죠?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출애고기 38장에 보면 했소 이미 그러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이거든요 민수기 1장에서의 인구조사의 주 대상은 누구냐면 출애고반 1세대입니다 출애고반 1세대 그러면 민수기 26장에 가면 또 인구조사가 나와요 이때 인구조사 군대에 출할 때 누구를 주 대상으로 인구조사 했죠? 이 세대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구조사라는 말을 제가 지금 쓰고 있지만 성경에도 보면 소제목에 인구조사라고 되어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인구조사라기보다는 군인조사 군대 편성을 위한 군대 조직을 위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한 것이다 그렇게 보아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단순한 사람의 숫자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했다 그 말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인 나이가 몇 세냐면 20세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인의 나이에 해당하는 남자의 수 20세 정도의 남자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나이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전쟁에 나갈 수 있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전쟁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어요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20세 정도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그런 남자들을 조사했다 그런데 이들을 진영별로 이랬거든요 이건 군대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 조직이에요 그렇게 개수한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 그러므로 민수기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어디다? 군대 조직이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도 지금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가 조금 빨라지네요 말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분들 또 나홀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충분히 여러분이 지금 잘 정리 안 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보면 더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지나가야 될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성경 공부요 이게 최고의 설교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에 뭐라고 말했었냐 요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말씀하셨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출애굽 할 때죠 그날에 요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저 요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은저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오합지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데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세번역을 내가 보았더니요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주님의 모든 군대라고 세번역을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시훈 성경을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시훈 성경에는요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가 이렇게 볼 때 어느 해석이 더 근접한 해석이라고 보아야 돼요 주님의 군대로 보는 해석이 더 잘된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하느님은 이렇게 지금 오합지졸들을 요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했을까 요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어요 앞으로 이들을 요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겠다는 의미도 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나님의 군대가 또 가난을 정복하기에도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광야 생활 40년이 왜 필요했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내버려 두셨는가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은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어렵습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훈련은 땀이 들어가야 돼요 훈련은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훈련은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훈련은 강해지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마성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만들고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만들고 중직자들 때문에 그죠 막 화도 나게 만들고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했다고요 훈련시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훈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당한 시험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계획에 내가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 자 오늘 중요한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과거에 막 시험도 들고 얼음도 당하고 상추도 많이 받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왜 이걸 감사하란 말입니까 대답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사는 것 감사한 일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시험받은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것이구나 나는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것이구나 그때 내가 당한 어려움은 이해 안 되는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과거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의 메시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되어라 20세 이상이 되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나이가 내일이면 70인데 20세 이상이 되라니요 내 나이가 내일 모르면 80인데 박순자 권사님 20세 이상이 되라니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너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20년 이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복음화가 되지 못했느냐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네가 지금 예수 믿은 지 20년 이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네가 교회화가 되지 못했느냐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네가 지금 예수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흥금 때문에 시험이 되느냐 야 이 사람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 믿은 지 2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인색하냐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 제자 교회 성도들은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성도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성도가 되어라 성도는요 절대로 나약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싸움에 나갈 정도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강해라 마귀의 대적을 넌이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마귀의 괴계를 넌이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라 제가 자주 쓰는 말라면 지지 짜지 마라 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는데 맨날 지지 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조금 어렵습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목사님 우리를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나도요 조금 전 마음과 뒤에 대는 마음이 헷갈린다면 헷갈린다면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분명히 어제는 이렇게 하면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 사람인지 여러분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성도가 돼야 된다 싸움에 나갈 만한 믿음의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 군사가요 힘들다 어렵다 훈련 못 받았다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억울어도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길을 물러서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때로 물러서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물러서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막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세상 말로 호구라 말이죠 호구 다 호구로 알아 그럼 안 돼 그래서 제가요 몇 년 전부터는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비방하는 소리를 하면 내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말을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나를 호구로 안 보더라니까요 그 세상을 참고 있을 때 참 저 사람이 참고 있구나 인내심이 좋구나 이래 생각하면 되는데 호구로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고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도 있지만 더 뚫고 지나가니까 뭡니까 적당한 선에서 멈추더라니까요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싸워라 이 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있잖아요 성막 중심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싸움에 나갈 만한 성도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래야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순교까지 아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지 무섭고 두렵고 벌벌 떨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없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도 못됐는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빌딩에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저는요 제가 내일 성경을 방송할 때 그런 말을 하려고 합니다만 성경 읽으면서요 지난주에 성경 읽으면서 제일 기분 좋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뭐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요 전에도 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중했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더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면 지는 거예요 가지 말할 때 가버리고 가지 할 때 안 나가고 싸움에 나가야 될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싸움에 나갈 만한 성도로 준비되어야 된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군대를 형성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라 여러분의 직장을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어라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돼요 부모와 자녀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도록 전도하고 선교해라 보금전하고 사람 바로 세워라 그런 뜻이 바로 이 민숙이에 나타난 인구조사 오늘 특별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 진영별로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숙이 1장 3절입니다 큰 소리를 합동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자 만약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윤복사야 제사교회 언덕터교회 성도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개수할 만한 사람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야죠 희망사항 희망사항이 곧 성취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들어가야죠 희망을 가져야 되죠 아 내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개수되어야 되겠다 내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준비되어져야 되겠다 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또 말씀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훈련되어져야 되겠다 굳은 각오를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배하고 또 성경 읽고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보고마가 되고 교회화가 되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또 성교까지 동참할 수 있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호하여 나약한 소리 핑계대는 소리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친구관계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도록 주여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주 임지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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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건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인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도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제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인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도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제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예배에다가 두시기를 바라고 또 집에 돌아가면 성경 읽기에 여러분의 중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은 자가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길 자를 찾게 되고 남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남은 자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움에 나갈 만한 자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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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아멘 아멘 아멘